자 지금부터 인터넷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목적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웹이 동작하는 뭐랄까요? 이 기반이 되는 이 플랫폼인 인터넷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수업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구축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구성을 한 것이고 동시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의 모습을 인터넷이 동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체계 중에 가장 거대하고 복잡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모두 전달해드리는 건 불가능하고 저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인터넷이 동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까지가 있고 그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인터넷에 대한 단편적일지라도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지식들을 얻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터넷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IP 주소라는 겁니다. 자 우선 IP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체계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 체계 위에 있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뭐 접속해 있는 컴퓨터일 수도 있고 여러 통신 장비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각자 움직이면 이 체계가 동작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준수해야 되는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러한 규칙을 우리는 인터넷 프로토콜 줄여서 IP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여러 장비들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컴퓨터들이 있겠죠. 그 각각의 컴퓨터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주소를 우리가 IP 어드레스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IP 주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전화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전화기라고 하는 것은 전화와 관련된 통신망 위에서 동작하는 것이겠죠. 그 각각의 전화가 서로 통신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각자 고유한 식별자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화번호라고 하죠. 바로 그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것이 IP라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는 서버라고 해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오픈 튜토리얼스의 사이트 생활코딩 홈페이지인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저 사이트에 접속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오픈 튜토리얼스.org 라고 입력해서 접속하는 것이 일방적이겠지만 54.64.81.78 이라고 입력해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픈 튜토리얼스.org 왼쪽으로 접속을 할 수 있었지만 54.64.81.78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IP주소는 현 시점에서는 유효하지만 나중에는 IP주소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오픈 튜토리얼스의 실제 IP주소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키와 알파벳 R을 눌러서 이런게 나오면 여기서 cmd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런게 뜨죠? 자 여기서 ping 그리고 오픈 튜토리얼스.org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 보세요. 그러면 54.64.152.192 라고 뜨죠? 자 그리고 컨트롤키와 알파벳 C를 누르시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주소 IP를 카피해서 자 브라우저에서 실행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픈 튜토리얼스에 접속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맥을 쓰신다면 뭐 여러차례 해봤지만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 ping 오픈 튜토리얼스.org 오픈 튜토리얼스.org 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54.64.81.78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해보시면 접속이 될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맥이 아니라 이 리눅스를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ping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IP가 나오죠. 바로 저 IP가 오픈 튜토리얼스의 현재 IP가 되는 거예요. 저 IP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가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ping하고서 google.com이라고 해보시면 59.18.으로 시작하는 IP가 있는데요. 이 IP를 카피하셔서 저것을 붙여넣기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IP로 접속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도메인이라는 걸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즉,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IP 어드레스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구글 구글 과 같은 도메인 네임이라는 걸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통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버 쪽 컴퓨터만 IP가 있으면 안 되고 서버에 접속하는 클라이언트도 IP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전화를 걸 때 전화를 하는 쪽이나 전화를 받는 쪽 모두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의 IP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전화를 걸기만 했지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 때도 IP를 통해서 전화를 건 게 아니고 이렇게 IP를 입력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이름을 이용해서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속했기 때문에 IP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신의 IP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검색 엔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myip라고 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 다 비슷한 기능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whatismyip.com이라는 데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저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즉, 제가 어떤 IP로 접속했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 주소가 바로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IP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양쪽 다 쌍방이 모두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54.64.81.78에 해당되는 서버에게 접속해서 홈페이지를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해서 이제 통신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계는 예, 컴퓨터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뭐 데스크탑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런 책에 의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로 해서 서버에 접속한다. 그때 IP를 입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편지 봉투에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편지 봉투에 보내는 사람을 자신의 컴퓨터에 IP를 적고 받는 사람을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에 IP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전송을 하게 되면 어... 편지를 보내게 되면 편지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가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 우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행위는 어떤 뜻을 갖냐면 저기 있는 저 54.64.81.78 오픈 튜토리얼스의 IP인데요 저 IP 어드레스에서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저 IP 어드레스에 위치하고 있는 컴퓨터가 이 요청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게 되는데 어떻게 돌려주냐면 이번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즉, 보내는 사람은 오픈 튜토리얼스의 서버고 받는 사람은 클라이언트의 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64.81.78 첫 번째 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HTML 코드를 만들어서 전송해주면 저 HTML 코드를 받은 웹브라우저는 저기 있는 저 코드에 따라서 해석해서 화면을 표시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형태의 체계를 우리는 IP 주소 IP 어드레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IP 주소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화할 때 전화번호 다 기억해서 전화하나요?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 그렇잖아요. 어디다가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화를 걸 때 egoing에게 전화를 건다. 저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egoing이라고 하는 이름을 검색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domain name 이라는 겁니다. 자, domain이라는 것은 2번 뜻을 보시면 소유지라는 뜻이 있는데 서버 컴퓨터를 예 이종의 소유지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소유지의 이름을 우리가 domain name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domain name을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그 domain name에 해당되는 IP 주소로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도메인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IP들에 대응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픈 튜토리얼스 오아이즈 를 입력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54.64.81.78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네이버 닷컴이라고 입력하는 것은 220.13.1.30.12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IP라고 하는 기억하기 어려운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IP 대신에 오픈 튜토리얼스 오아이즈 라고 하는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입력해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메인을 입력해서 어떤 특정한 서버에 접속하긴 했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동작할 때는 도메인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하는 게 아닙니다. 도메인은 사람이 보기 편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서비스에 실제로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식별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접속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친구한테 전화할 때 예를 들면 egoing이라는 친구한테 전화할 때 egoing이라고 입력하고 전화번호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지만 실제로는 egoing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해당되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접속한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의 its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 이라는 겁니다. 즉 IP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이 동작하는 체계 시스템 네. 그것이 바로 DNS 라고 하는 건데요. DN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왼쪽은 클라이언트 오른쪽은 오픈 튜토리얼스의 서버인데요. 자 저 서버는 54.64.82.78이라는 IP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했을 때 여러분이 저 IP를 기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IP 대신에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서비스는 오픈 튜토리얼스 점 OIG 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은 주소창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겠죠. 자 그러면 저 컴퓨터는 오픈 튜토리얼스 점 OIG 라는 도메인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 컴퓨터의 IP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네임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임 서버 역시도 저렇게 16812663.1과 같은 예를 들면 저런 IP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는 그냥 서버일 뿐인데 이 서버는 좀 특수한 서버라는 거죠. 어떤 서버냐면 네임 서버입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는 도메인 네임 서버의 IP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모르는 오픈 튜토리얼스 OIG 라는 도메인에 접속을 하려면 바로 저 네임 서버에 먼저 접속을 해서 오픈 튜토리얼스 OIG 라고 하는 사이트의 IP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네임 서버는 각각의 도메인 별로 IP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픈 튜토리얼스 OIG의 IP인 54.64.81.78을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컴퓨터는 오픈 튜토리얼스 OIG는 54.64.81.78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바로 저 IP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응답받겠죠. 바로 이 네임 서버라고 하는 서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버가 각각의 도메인 별로 IP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픈 튜토리얼스 OIG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도메인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도메인을 구입해서 그것을 방금 보셨던 네임 서버라고 하는 것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보통 작게는 만원에서 크게는 한 5만원 그 사이에서 도메인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을 1년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메인을 우리가 하는 것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이 도메인은 우리 수업의 범인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메인이 필요하다 도메인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저기 적혀있는 저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메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